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 맥맥은 들었지? 최근 전까지는 다 가고 전화해 주지 안 돼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건데 절망 들어와도 난 걸요 그래서 바람 받았죠 바보들 바봐야 전해 너 돌아가고 싶지 않아 1, 2, 3, 4 책임을 글씨로 던 보았어, NAPE 강아지 이댄인 줄 알았다, NAPE 이제야 알고 싶었어 매일 매일 곧 날은 다음이에요 벽 날아 마른지만 날아서 낫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릇 눈에 해피해피 늘 이보고 내 가정 많이 받았어요 내 친구들 어때? 이쁘지? 어찌다고 해주니 기쁘지? 나의 교체만 입 없지? 손잡지?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? 어떡해? 어저께 엄마가 내가 그린 혼자 가려서 버렸대? 답은 정해졌어? 대답만 하면 돼? 생각할 필요 없어? 대답만 하면 돼? 몰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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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! 지금처럼 관심을 가르쳐 건너면 아무 생각 알았죠? 너무 귀엽게 봐줘요 내가 더 잘해 볼게요 바보 바보 바봐 예전에 너 돌아가고 싶지 않아 책으로 글씨로 넌 보았어? 랍피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랍피 이제야 알고 싶어 곧 나를 닿으며 맨날은 말 있지만 알았던 랍피 나랑은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렸는데 랍피 해피 해피 들이보고 내가 참 많이 변했대요 정말로 행복해요 내가 제일 예쁘대요 1, 2, 3, 4 1, 2, 3, 4 멍진 개수인 걸 아래 탈러 앞이 기도를 씩 입고 집어봐도 앞이 사랑을 안아봐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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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게 안아줘 넌 나란 말인지 전 알았던 랍피 나랑은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렸는데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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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보고 내가 참 많이 변했대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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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